오, 화창해, 화창해. 어머, 새소리, 새소리. 바나나 하나 해요, 가서. 오, 언니 나랑 패션 비슷해. 따로 다니는 걸로. 어머, 아기들이에요. 귀여워. 어머, 저거 옷 입고 다니는 거 봐. 완전 좋은 언니야. 다 똑같이 예쁘네. 저거 끈 들고 가는 거 봐. 이거 뭐야, 이거. 우리 그럼 저쪽 한번 가볼까? 옷 가게. 안녕. 오늘 저는 힙한 컨셉이에요. 슬로베니아의 힙합고. 멋있죠? 하이. 아, 귀여워. 안녕. 하이. 아, 귀여워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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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날 너무 좋다. 날이 좋아서. 날이 좋아서. 수영이 어디 있어? 조희 먼저 왔어. 야, 넌 거기 뒤로 해 봐. 어? 하이. 하이. 여기 뭐예요? 빵집이에요? 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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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, 대박. 아, 피자 사서 먹고 싶은데. 피자. 피자. 디스 마이. 예. 컴온, 조이. 조이, 컴온. 피자 샀어요. 컴온. 피자. 피자 샀어. 맛있어 보여서.